있을 때 남자친구요. 근데 늘 궁금한게 실존 인물이에요? 허구의 인물이에요? 난 늘 매주 치우려니까. 선화씨. 저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자화자찬 한적이 있다고. 내가 멋있다고. 내가 멋있다고? 내가 이쁘다고. 이쁘다고. 한선화씨도 그래요? 네. 언제? 예를 들면 언제 그렇게 빠져왔어요? 가끔. 가끔. 항상 그래요.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맨날 거울을 보면서. 아니에요. 청춘불패. 청춘불패 녹화할 때도 거울을 그렇게 많이 봐요. 거울을 그렇게. 사실 거기는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 이장리. 주변에 있는 거라곤 배추, 상추, 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때도 거울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닭 이런 거. 슈씨가 질문 골라주세요. 지금 학생들onds. 여러분, 다시 도와주세요. 해당. 여러분, 아침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